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누가 봐도 똥이 분명히 맞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닐거라고 이러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풍겨오는 그 어마어마한 썩은 내의 정신이 번쩍 개씨껌하고 도망가는 그라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 시모의 소름돋는 질투 그리고 그걸 끝까지 부정하는 아들 야이 망할 올감이 모자들아 니들 거지 같으니까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원지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고민됩니다. 내년 2월에 결혼 예정 그리고 사귄지 5년 된 남친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남친의 본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예비 시어머니랑 자주 같이 밥을 먹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여하튼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이는 행동들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덜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제가 예민한 건지 여러분들 정확한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전의 하루는 또 평소처럼 어머님이 당신 집에 밥을 먹으러 같이 오라고 해서 남친이랑 같이 갔더니 저한테 대뜸 너 사과 잘 먹고 있냐?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신혼집에 사과를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이 사과 상태가 되게 좋은 상품이고 그런 만큼 맛도 참 좋았었기 때문에 아 네 어머님 그거 되게 맛있어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러면서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는데 바로 그때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 탓인지 뭔지 뭔가 되게 떨떠름한 그런 표정이 있죠. 그런 표정이 살짝 지나가면서 그거!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우리 꽁꽁이 잘 챙겨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속으로 어? 뭐야? 혹시 이거 나 혼자만 먹었다는 걸로 잘못 들었나? 착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착각이 아닌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아무래도 저는 좀 불편하니까 잘 먹지를 못하는데 그러다보니 남친이 이런 저를 챙겨줬고 이때도 그래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는 말이 아니 너 평소 엄마한테는 안 그러면서 지금 왜 그러냐? 꽁꽁이도 지 손발 다 있는데 알아서 먹는다. 알아서 먹는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나 단단히 챙겨 먹어라! 이랬는데요. 혹시 이거 아들이 저를 챙기는 거를 질투하는 걸까요? 내가 미쳤나 싶으면서도 이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썩은 냄새 여하튼 그렇게 밥을 먹고 거실에 다같이 둘러앉아 과일 먹으면서 남친이랑 이런 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 저한테 다가오더니 과일을 더 먹어라! 이런 말을 했고 저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사양을 했는데 갑자기 제 무릎을 퍽 치더니 먹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때 저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티 안 냈고 그냥 좋게 어머님 제가 진짜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사양을 했는데 그러자 또 안 좋은 표정으로 그래? 이러면서 물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3분 정도 지나가지고 또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아니 근데 너 주는 걸 왜 안 먹냐? 이러면서 완전 억지로 아니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우리가 아직은 가족도 아닌데 사람을 막 퍽퍽 치고 음식 먹는 거 강요하는 모습들 도대체 이게 뭔가 싶거든요. 여하튼 뭐 이거 말고도 자잘한 것들 되게 많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 3가지예요. 제 걱정이 단지 기후인 걸까요? 판단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둘이 똑같이 벌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길을 펴고 산다 등등등 평생 이런 개소리 듣고 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너는 똥멍청한 남미세 아가씨니까. 3번 다른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명심하세요. 지금 받고 있는 그 대접이 네 인생 최고의 대접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4번 사과는 니가 아니라 지 아들 먹으라고 보낸 건데 쓰니 니가 잘 먹는다니까 심사가 확 뒤틀리는 거죠. 끌꺼이 이건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은 겁니다. 그러니 이거에 안 눌리고 매번 받아치고 안 당할 자신 있으면 결혼해. 아니야 취소. 그래도 절대 하지마. 도망이나 가라고. 되떼꺼이 맞아요. 잘 깎아가지고 지 아들 입에 넣어주라고 보낸 거지. 5번 아이고 신혼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같이 살고 있는 거구나. 뭐 이미 망한 거 같은데 그냥 하세요.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겠냐고. 6번 야 겨우 2단계 질문인 걸 보니까 남미세 확정이네. 아니 어차피 결혼할 거면서 도대체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어? 몰라서 물어? 7번 아니 니 말처럼 아직 가족도 아닌데 주기적으로 차제가 같이 밥 처먹고 그러고 사니까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거 아니야. 자기 자리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너는 그 집에서 어려운 손님이 아니라 그냥 식충이야. 식충이 8번 착각하지 마세요. 쓴이는 저 할머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 뺏어간 망할 년이지. 9번 손님을 떠나서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데 이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번 아니 나 진짜 이런 글 쓰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로 본인이 예민하다 생각해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이딴 소리 하는 거냐고. 이건 그냥 세상 누가 봐도 예비 시모가 미친 여자인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어쩌고 저쩌고. 뭐야?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과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 보통 사과 잘 챙겨 먹고 있냐 이렇게 물었고 네 어머님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래 내가 더 보내줄 테니까 부족하면 또 말해라. 바로 이게 보통이고 상식적인 어른들이 하는 말 아니야? 아니 왜 이거를 몰라? 정말이야? 그 정도로 멍청한 거냐고. 하루 뒤 그러니까 바로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어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린 건데 댓글들 되게 많이 달렸네요. 많은 관심과 걱정.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후기 같지 않은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요 예비 시어머니 이런 행동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암만 그래도 정작 내 남편 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글 올리고 나서 바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뭐야 그건 그냥 너하고 친해지려는 과정이잖아. 우리 엄마는 시전으로 탈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뉘앙스 팍팍 풍기면서요. 그래서 그럼 뭐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지금 네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거야? 이렇게 한 번 더 물었는데 절대로 없을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기대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팍 식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뭔 말을 하든 자기 엄마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고 본인 역시 절대로 변함없을 거라는 이런 사람한테 제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다 접고 끝내기로 했어요. 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신혼집 이거요. 이거 제 집입니다. 몇 달 전에 남친이 살던 집 계약이 끝나기도 했고 또 우리들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또 이런 상황에 집을 계약하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일단은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남친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짐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그래. 미리미리 약속을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갑자기 당일에 연락이 오곤 했어요. 오늘 우리 엄마가 너랑 나 둘이 같이 밥 먹으러 오래 늘 이런 식으로 당일 통보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뭐 타지로 가야 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전부 다 갔어요. 그랬는데 전에 한 번은 당시 저희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져 엄청 바빴고 그로 인해 집안일 역시 잔뜩 쌓여있던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 저녁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그때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이죠. 저희 부모님들 왕복 8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놀러 오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했더니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야 지금 우리 엄마가 오라고 부르는데 너는 지금 그깟 집안일이 중요해 이러면서요. 아니 그럼 내일 우리 어? 내일 오시는 우리 부모님은 안 중요한 거야? 정말 바보 같은데 이때가 진짜 신호였나 싶어요. 왜 이걸 캐치 못했을까요? 왜 이걸 캐치 못했을까요? 사실 제가 요즘 안 그래도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마음 심란했는데 식장도 이미 잡았고 거기다 청첩장 주변에 다 알린 이런 결혼이 깨진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제 스스로 이건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이런 합리화를 하려고 했나 봐요. 여러분 덕분에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뼈 있는 조언 정말 감사해요. 잘 정리할게요. 댓글 1번 남자 미쳤나 진짜? 시자질 저거 엄마 이미 하고 있구만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통하겠니 이 자식아? 끌 끌 끌 끌 2번 그래요 하루빨리 그 그지같은 인간 집에서 내보내고 안전이별 하세요. 3번 그래도 후기를 보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나중에 분명 잘못했다고 싹싹 빌텐데 이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일 뿐이니까 아시겠죠? 네 인생 네가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연들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래 뭐 시어머니 그 저런 나쁜 시자들 그냥 천성이 못돼 쳐먹었고 내 아들 뺏어간 여자 취급을 하니까 저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아들이라도 진짜 자기 엄마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러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최소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능이잖아. 그 정도 지능도 없는 건가? 아니면 그만큼 사람이 만만해 보이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식도 지능이야.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간판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왜 그 정도의 지능도 없느냐 이거죠. 이게 통할 거라 보는 건가? 엄마 편을 들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쓰니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